띠온이는 구독과 좋아요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댓글도 많이 좋아하는데 안해줘서 똑땅해. 흥흥 이제 이득보려고 지랄 연병 떨거란 말이야. 그때 니가 그냥 잡으면 돼 그냥 당자는 사자를 건드려 하면서 갈게. 그렇지 그렇지 야 일로와보자. 일로 여기 어때? 우리 그때 했던거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미드가. 여기 민교오만. 아니 그 탄만 일로 가던가 탄만 탄만 여기봐봐. 탄만 여기봐봐. 우리 나머지 밑으로 뛰고 나머지 밑으로 뛰고 얘네 알수도 있어요? 어 어 밑으로 뛰어 나머지. 나머지 밑으로 뛰고 탄만 여기 나 망보는 척할게요. 얘네 CC 없어. 어차피 얘네 CC 없어 탄만 어디가? 탄만 어디가? 여기로 가라고 토마토. 어 가고 있는데요. 민교영 이리로 쭉 붙어서 와야됐네. 그럴 경우만. 어 어 봤어 봤어. 민교영이 이리로 갔어야 되는데. 아 저기 보이네. 나미도 봤다. 나미도 여기서 봤다. 저 레드 레드. 오케이. 야 뽀삐 레드 리시해야돼. 뽀삐 나와. 일로 일로. 너 가는길 조심해야돼. 같이 가보자. 오케이. 코흐 라인 보였어요? 아니 너가 앞장서. 싸움에 너 이거 잠깐 위로 무빙해볼래? 왜? 잘하면 3대3 날수도 있거든? 나 근데 히트해가 아닌데? 어 시간 돼. 가도 돼. 가도 돼. 와드 하나만 해주라. 와드. 타비. 타비 와드 해줘. 오케이. 형 가세요. 라인 가세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개떨려. 그냥 진짜 CS만 먹는단 마인드로 해. 상왈랑 나만 봤어요 그거. 아무도 못보여. 아이씨 개떨려. 아이씨 개떨려. 아이씨 개떨려. 이거 라이즈 안보인다. 어 라이즈 왔다. 오케이. 형 근데 거기 와드 했지 않을까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바텀 리치 안했어. 바텀 리치 안했어. 바텀 리치 않아. 저 솔버 팔 수도 있어요 저거 트런들. 상대 선 블루 같거든요. 탑 안보여요 저기. 어 선 블루. 선 블루인가 봐. 선 블루다 이거. 근데 이거 낚시할 수도 있어 쟤네. 그거 조심합.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밀면 주석구 못 잡는다 이거. 네. 2렙까지만 왜 이렇게 2렙까지만. 여기서부터 땡기면 돼. 트런들 여기. 여기 트런들 여기 트런들. 오케이. 눌러먹고 바로 간다. 오케이. 근데 이거. 빼야될데. 트런드로 잡을까요 형? 이거 2렙 찍고. 2렙 빨리 찍고 와. 렌턴 줄게. 어. 렌턴 말고 그냥 트런드 잡아도 되는데. 트런들. 오케이. 오케이. 얘네 길 없어요 형. 트런들. 야 우리 블루 이거 볼래 아니면? 네. 나 볼게요 볼게요. 민규 와봐 민규 와봐 민규 와봐. 오케이 나 갈게. 갈게요. 트런드 왔어요. 민규 여기. 아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빠진다 빠진다. 나 Q 찍었다. 트런드 레드 없었다. 안 먹었어. 어 이제 레드 먹으러 왔어. 이거 라이즈 안 보여. 라이즈 미안. 오케이. 무난히 가면 자크가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라이즈 계속 안 보여. 라이즈 계속 안 보여. 오케이. 지금부터는 바텀 조심. 쟤는 이번에. 형 질 미드 좀만 사려요. 바텀 라인 땡겨진다 이거. 바텀 라인 땡겨진다 이거. 바텀 라인 땡겨진다. 와드 없고. 갱오면 나미같은거 잡을 수 있을 듯. 얘네 힐도 없어. 오케이. 빨리 땡겨봐. 바텀 뒤에 한번 볼게요. 땡겨진다 이거. 여기 노아드. 여기도 노아드. 근데 이거 와드 좀. 이거 지워볼래? 그냥. 이것도. 근데 얘네 안 나온다. 나 갈게. 라인에서 너무 안 나와. 이제 이러면 프리징 할 수 있을 듯. 오케이. 이거 이러면 라인 프리징 해놓자. 해놓자. 미드 와드 해줄게요. 오케이. 얘 나올걸 이제. 라인 밀린다 이제. 어 탑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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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도 되죠. 네. 형만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은 빼요. 저. 바텀 가요. 오케이. 바텀 너무 살인다. 이거 라이즈 직가. 라이즈 직가. 네. 저 갈게요. 되게 살인다. 저 직가. 라이즈 페일 생각해. 라이즈 직갔어. 진짜 어마어마. 문도 내려가는 것 같아. 문도 내려간다고. 오케이. 아 문도 여기 와드 박았다. 오케이. 바텀에서 미드 보는 중 일단. 좋아. 바텀에서만 보고. 천천히 돼. 어차피 무난히 가면 저희가 훨씬 좋아요. 오케이. 야 이거 미드 갱 한번 같이 가도 돼. 나랑 공화가. 네. 저희 이거 바이크 나와요 이번에. 라인 당겨. 오케이. 문으로 라인 당긴다고. 바텀 애들 안 보인다. 어. 상대 바텀 안 보이고. 오케이. 오케이. 나 저 바이게 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올 거예요 무조건. 라이즈 왔다 미드. 오케이. 트론졸 여기야. 트론졸 여기 바이게 먹고있어. 가. 가갈라. 갈아. 갈맛은 돼. 이거와봐요. 가보자. 또 와봐. 나 올라갈게. 아. 바빅. 오케이. 이거. 기둥에 끊겨버려. 저거 잡기 힘들꺼에요 형 바텀 쓸 수 와야되 형 그냥 바텀 가주세요 그거 라인 얼려 라인 내가 풀어줄게 이거 가자 라인 밀자 이거 나 짓깔게 이번엔 풀 뺄 수 있어 라인 미는거야 이거 라인 밀어 밀어 그런데 아래쪽인거 같은데 네 너 집 갔다와 집 갈꺼지 네 갔다와 나 계속 돌아다닐게 아니 하나만 덤벼줘 이거 라인 좀 애매해 리드도 파밍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트럼들도 계속 파밍한다요 여기 와든가 여기 와드야? 아니면 한번 잡아보든가 모르겠어요 이래 또 라인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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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즈 안보여 라이즈 안보여 라이즈 반가 안보여 상대 블루탐 상대 블루탐 라인 밀자 저 일단 계속 정글 돌게 이거 라인 밀고 저 집가야돼 형 어 라이즈 왔어 형 지금 미드 사례야 트럼드 이제 갱 한번 갈꺼에요 이거 무조건 음 탑도 계속 라인 땅겨서 파밍 해줘야돼 그리고 이제 트럼드 너 잡기 좋아 그거 집 갔다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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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드 여기 트럼드 여기 트럼드 나 갈게 어 올라오고 어 나 가볼게 저가요 저가요 뺄거 같은데 여기 오면 뺀다 뺀다 괜찮괜찮 나 뺄게 되게 그냥 안전하게 한다 와 존나 안전하게 하네 나 갈게 미드 여기 문도 안보이는데 집간거 같애 어 미드도 사린다 이거 음 괜찮아던데 상관없어 형이 뺄게 계속 그 의식하고 있을거에요 뺄게 자크 그래도 바텀같은거 되게 돼가지고 이동선 짜면서 지금 계속 어차피 라이즈도 공격적으로 못해서 손해부 많이 보고 있어서 괜찮은거 같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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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트런데 아래 왔어 오케이 저 없어요 일단 무빙해볼게요 이거 이럴려도 무빙해줄준비해주세요 나 내려갈게 저 이거 바위게 챙기면 쥬 윤기형 할거없으면 저 바위게 리쉬좀 해주실래요 음 얘네 와드 와드 오케이 상대 레드 나왔다 상대 와드 없고 레드 최고였어요 용먹어들래 아니면 용누누 챙겨야 돼요 용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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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뭔가 처음으로 오브젝트를 딱 좋게 챙긴거 같은데 왜 봐 이게 여기 플러 있어 이거 걸렸어요 이거 오면 싸우자 우리가 이겨 얘네 바텀으로 갈생각없어 아 그냥 돈나살이 돈나살이 그냥 미드가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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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안보여 라이즈 안보여 라이즈 안보여 라이즈 안보여 핑크하고 되게 제가 시어만 잡아줄게요 지금 탑살이요? 미드 안보여 야 이거 가는거 같거든 라이즈 계속 안보여 라이즈 계속 안보여 라이즈 계속 안보여 어 어차피 당겨져 그거 형 이거 블루 레벨링드루와드 오케이 블루 갈게 라이즈 직갔다왔다 형 형 돈 벌려요 지금 상호형? 돈 안벌리긴 하는데 괜찮아 이거 근데 어 어차피 얘네가 압박 존나 느끼고 있어가지고 얘 블루 먹으러갔어 라이즈 주 라이즈 블루 라이즈 블루 갈래 한번? 네 가려도돼요 걸면 걸면 좋아요 쟤네 어차피 힐이 없어서 나 거기 앞에 있어도돼 쟤네 되게 사린다 형 다시 미드로 가야 형은 나 직갔다올게 나 그냥 이거 싸움 유전할게 얘네 그냥 다 올라가 탑 탑 탑 탑 탑 탑 나이스 나이스 빼면 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타워쪽 타워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빼면 오른쪽 오른쪽 계속 계속 아 갔다 아 이거 타워쪽으로 빼지 타워쪽으로 뺐어야되? 그럼 먼저 다시 걸어올까봐 불러가면 안돼 아니지 타웍 탑 나올거 같은데 아 그럴게 미안해 탑 타워 잘하면 나가겠다 진짜로 탑 타워 나간거 같은데요? 저거는 줘야될때 아깝다 까비까비 까비 탑은 계속 당겨서 파밍해줘 이거 미드 안보이네 얘네 전령챙긴다 전령챙긴다 오케이 자 이때 바텀에 힘좀 주자 이거 그냥 줄거야 전령 전령은 지금 못막을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못막아요 전령을 줘야돼 저 이제 계속 갱만 다녀볼게요 상당은 끝났어요 전령 먹었다 거기 노하드 상대 바텀 계속 디딜 나오고 레벨 2렙차이야 이거 코코모 오면 문도 같이 올거같은데 뭔가 이거 요번에 안 나오다가 요번에 나오는 타이밍에 다 올거같은데 네 이거 먹었어요 라이즈가 계속 더 티한다 이거 아 오케오케 요번에 뭔가 문도는 딱 같이 올거같은데 문도 계속 안보여? 라이즈도 안보여 이거 얘네 그냥 전라인이 안 나오는데 어 그냥 존나 그냥 안 죽겠다 마인드야 얘네도 후방간다는 마인드네 네 아 너무 안나온다 원딜 지금 차이 심해 괜찮아 얘네 정글를 그냥 다둘고있나봐 트런드 미드? 이거 트런드를 한번 전령으로 어디 라인 하나 밀거에요 어 어 전령치 오빠 나 이거 어 그거 먹어도돼 먹어도돼? 먹어도돼? 미드 밀거같은데 어 미안해 나 라인은 괜찮아 괜찮아 따구야 이따가 전령 깔면 올라오자 네 형 이거 가봐요 가봐요 와봐요 형 이거 가봐요 와봐요 할 수 있어요? 형 여기 와봐 어 바텀 안보여 얘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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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거 전령 풀수도 있어 이거 얘네 멘턴 있어요 멘턴 나 바텀 타바 밀게 바텀 이거 라인 밀게 어 바텀 밀어줘 얘네 스왑했다 탑에 푸는거 조심하보다 나 바텀 내려갈게 오케이 나 직가야돼 형 돈 엄청 많아 나 안밀거야 근데 밀러야되는거 아니야 얘네 지금 탑에 운영들어오는데 문도있어요 근데 문도있었고 저... 우리가 탑으로 갈게 니가 뽀삐가 바텀 갈래? 여기 트렌드 여기 트렌드 여기 트렌드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이거는 저 지금 점프가 없어요 나 내려가기 이거 싸움 보자 야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오케이 나 마나 반납 라이즈 높아 여기 핑크야 너 탑 다시 먹어도돼 내가 탑 갈게 아 이거 여기 트렌드 여기 트렌드 이거 와볼래? 싸움 봐야돼 싸움 봐야돼 싸움 봐야돼 싸움 봐야돼 이렇게 한다 얘네 렌터타고 도망가고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셀 뺐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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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또 빼야돼 괜찮아 아 빼야돼 빼야돼 점화도 뺐어 나미 노점화 이거 묶어 아래 오케이 마또야 못가야돼 직가타가 마또야 직가타 못갈래 알았어 알았어 땅우야 너 이거 윗전거 다 먹어도 돼 어 지금 원딜 성장 차이 엄청 심해 이거 오케이 바텀웨이브 하면 가 바텀웨이브 하면 가고 나 헤르메스까 닌 탑가 나 바텀가 나 바텀가 어 헤르메스 야 아니면 땅우야 우리가 우리가 미드로 갈래 땅우 저 탑탑 민교주고 나 탑가요? 어 차라리 그게 나요 민교 탑가 민교 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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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형 탑 그럼 형이 이거 굴렘 다 먹어도 돼요? 라인멜스 나 랜턴좀 형 형 랜턴좀 트런들 펄 이제 28초 어 그 바텀 라인 계속 먹어 잘하고 있어 라이즈 여기 탑 왔어 탑 부셔 탑 부셔 미드 부셔 해보자 나 여기 한 라인 더 먹어도 돼? 형 너 라이즈 공을 생각하잖아 라이즈 공을 생각하잖아 나 랜턴좀 랜턴좀 얘기중이야 나 이거 이속 안 써 형 저 블루 먹고 합류할게요 어? 그냥 욕 까도 돼 아니면 네 저희 바람은요 그래서 1L 없어서 생각해야 돼요 나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갈게 내려가 보실래요 내려가 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나 블루 대다 먹어도 되나? 이쪽이 트런드 있어 너 먹을래? 어 먹어도 되지 어깨 어깨 야 용 3초거든 용 싸움 한 번 노려봐도 될 거 같아 나 내려가 나 내려가 먹어도 되겠다 용 나 내려왔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야야 형 썸을 써봐 전령 보세 털었다 이거 욕먹고 바로 막으면 되려나? 어 민교가 아니면 보세 붙어서 막 전령칭 막아도 되지 않나? 어 막을만한데 미드도 막아야돼 내가 미드도 막아야돼 내가 미드 막고 있을게 어 전령은 이거 포피아 계속 쳐져 그냥 계속 치고 오케이 미드 적당히 막고 이제 너 막고 바로 올라와야 이제 카이사 올라오고 카이사 올라오고 이델 탑으로 올라가고 오케이 용 싸움 할 건 뭐는데 올라가면 안되는데 지금 치자 지금 칠래 그냥 지금 칠래? 어 지금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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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런드 3명 일단 0부터 0부터 애들 다 미드 해야 0부터 먹어야 오케이 용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나 탑 갈게 이델 탑으로 하고 우리 미드 탑 많이 좋다 자 문도 안보여 라이즈 계속 안보인다 라이즈 안보인다 라이즈 안보인다 어 미드 5명일수도 있어 생각해야돼 여기 트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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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도 사라졌어 야 미드 미드 조심해 나 집갔다올게 여기 트런드 여기 트런드 어 트런드 5명 미드 미드 5명 문도 바텀이야 오케이 여기 쪽시아먹는다 얘네 저 붙어줄게요 이거 4대3이에요 어 나랑 포피 없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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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거 다 코구모가 좀 나 코구모 한번 볼게 문도 올라간거 같아 나도 올라갈게 여기 피가 여기 피가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아 문도 안올라갔다 어 바텀은 그냥 계속 그 라인 유지하다가 텔 같이 받을게 나 집값게 여기 집값 모르거든 얘네들 나 집값다 올게 근데 탑은 서로 안와도 돼 그냥 데리고만 있어도 돼 그냥 데리고만 있어도 돼 오케이 뺄게 뺄게 코구모 성장시간 더 주지말자 저희 유리할 때 계속 굴리게 젊은데 어 우리가 미드타워 코구모 풀 한번만 빼놔도 너한테 엄청 힘들걸 나 3일치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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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미드로 바로 함유중 네 얘 텔 딴다 호구모 털인거 같아 호구모 털 호구모 털 형 저 랜턴 한 번 봐주 나이스 잡았다 갈게요 잡고 랜턴 잡고 랜턴 잡고 랜턴 여기가 백 백 백 나 텔 타고 갈 수 있어 나 텔 타고 갈 수 있어 아 형 그램 나이스 텔 빠졌어 이번엔 미드 빌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나이즈 나 나이즈 보자 나이즈 더 봐 더 봐 더 봐 더 봐 미드 미드 여기까지 미드 미드 문도 올라가는거 같아 문도 상관없어 문도 오면 뒤져 오면 뒤져 상관없어 미드 미려 호구모다 호구모 라이드 노플 아 나 파창는데 아니게 미드 미뤄도 돼 미드 미뤄도 돼 미드 미뤄도 돼 나미도 빠지지 않나 어 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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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구모 나미 제가 탓죽 밀고 있을게 형 미드 미드 오케이 오케이 호구모 라이드 먹어줘 어 어 노플일 때 계속하자 내가 탑죽 밀고 갈게 오케이 나 레드 먹어 나 이거 핑허 지워도 돼? 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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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이거 타워 타워 쳐? 어 타워 좀 살살 두드려도 돼 어 돼 빼 빼 거기까지 야 쭉 빼는데 날려 날려 궁으로 나이스 쭉 빼 그대로 빼 그대로 빼 어 쟤네 할거 없어 여기 여기서 여기 나미 나미 바텀체 바텀체 다 먹어 한바퀴 도우라 이거 그냥 쌍호야 네 나 쿵 100초야 너 레드 먹어 나 그리고 버릇 이거 포그모 아예 쪼라갖고 궁으로만 파밍한다 어 어 네 바니사 안뇨 월들 이거 랩차 많이 나요 너 칼날 먹을래? 여기 라이트 리시 좀 리시 좀 사본다 땅호야 저 이거 내셔잇발 좀 사올게요 어 지금 원딜차이 존나 심해서 그냥 지금 딱 끝내도 돼 어 네 여기 트런델 트런델 참 냅두고 미드 합류할테니까 그냥 싸우자 어 너 와봐 이거 나 탭 있는데 바이게 나와 바이게 나와 일단 바이게 보자 저희 바이게 보자 바이게 보자 바이게 보자 트런델 트런델 쟤네 다 노플이라서 상대 레드쪽으로 여기 마세요 일단 바이게 보자 이거 미드 우리 핑크 좀 사줘 양사이드에 핑크 좀 받고 계속하자 우리가 나 핑크 살 돈이 없었다 나 여기 다 갔어 하나 좋아하대 치워졌고 정확히 이만 맞으면 이길거 같은데 탄델 때 어 이거 어 이거 저도 올라갈게요 문도도 올라갔어요 잡았어 잡았어 이길만해 이길만해 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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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델 탄델 나이스 나이스 돌자 돌자 이거 자 이제 잡아요 얘 뿜덕댜 나 이제 몸 못돼 나이스 나이스 파론 파론 바로 바로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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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다 와 뽁비가 뭔데 뽁비 앞에 비벼 계속 아아 얘는 투텔이 있다 그 다음에 아 잘 모르겠다 좀 늦게 살펴봐 힐 아직 온 아니야 고구먼은 어 이거 그냥 이거 먹어도 돼 링규 형 살짝 빼고 어 나 뺄게 살짝 빼면서 딜에 할 수 있으면 해봐 링규 형 탑 라인 밀 수 있어요? 이거 여기 핑하이 있는데? 어 오케이 나이스 핑하 지워졌다 이거 미고 직가면 돼 지휘강 까지 아 그 뭐야 직급까지 가줄게 저희 이제 미드 바텀 계속 늘면서 저희가 계속 이니치 하죠 어 이거 벌면은 얘네 이제 못 잡아 나 탈 계속 운이야 제가 계속 이니치 할게 이거 포고모나미 포고모나미 풀 1분 남았어 지금 포고모나미 풀 1분 랜턴 땅우 형 땅우 랜턴 타고 블루도 먹어라 그냥 땅우 형 불 속고 하자 아 미드 라인 내가 잠깐 커버할게 자 우리 용은 용 먹어도 되지 않아? 용 또 챙기자 용 또 챙기자 이거 이거 하도 되고 아니면 어 오케이 아직 너 풀어야 아닌가? 이거 하도 되고 아 오케이 나 왔어 나 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 얘는 깊게 오면 제가 걸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용부터 그리고 미드로 바로 포피는 바텀 계속 밀어줘 아니면 바텀 포피 바텀 바텀 가도 되지 않아 아니면 바텀 아 미드가 제일 좋아 이거 오케이 미드? 응 포피는 그냥 계속 어차피 너 바론이니까 미니언 데리고 그냥 타워 두드리는 식으로 해줘 애들 오면 날리고 오케이 오케이 너한테 가면 우리 미드타워 다 밀 수 있어 음 으응 오케이 이쪽 조심하고 기다리다 이 경기 계속 여기 근데 우리가 엄청 유리해가지고 타워도 이길 것 같다 코금풀이 있죠 이제 어 이제 코금이 22분 이제 돌아 이제 돌아 이제 돌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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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나미 코금우 같이 돌아 털 라이즈 나미 코금우 같이 돌아 아까 그 앞에 있으면 뭐 серь's 오케이 어깨 밀었다 이거 밀고 바텀으로 돌아요 저희 오케이 바로 바텀으로 잘權 chts mala NGTA 랜턴 타 랜턴 타 intuition 텍 밀어 태워 너 터비로. 터비로. 아 종아오. 쏘리 쏘리.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우리 바로 바툼 차로 가자. 미니언 치지 마세요. 미니언 치지 마세요. 미니언 치지 마세요. 피 너무 없지 않아? 지금 나무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한 번 뺄까? 뺄까? 그냥 정비 한 번 하죠 그러면. 정비 한 번 하잖아요. 아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좋아. 정비하고 타. 이거 뽀삐는 계속 바툼 밀어줘. 어? 우리가 터비로 가자. 이거 그냥. 이제 뽀삐 문도에 비해 다 밀릴꺼야. 뽀삐에서 다 밀리니까. 그냥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빼깡 나오면 빼면 돼. 천천히. 네. 무조건 군만 쓰고 튀면 돼 뽀삐. 렌턴. 상호야. 만약 한타 같이하면. W키고 카이자 옆에만 붙어있어. 알았어. 불러온다 불러온다. 상호는 좀 불러봐달래요. 이거 와볼래? 어 갈게 갈게 갈게. 여기가 모습 보여준게 하지 않아 아니면? 가도 돼 가도 돼. 레토 5초. 나도 가는중. 나도 가는중. 나도 가는중. 일단 블루 먹었어요. 블루 먹었어요. 가는중이야. 가는중이야. 사우도 돼? 트런들 트런들 트런들. 나이스 이거 잡았어. 바로 탑으로 탑으로. 뽀삐. 뽀삐 빼. 뽀삐 빼. 뽀삐. 뽀삐 빼. 라이즈가 다 해. 라이즈가 있어. 뽀삐 밀어도 돼. 뽀삐 밀어도 돼. 뽀삐 밀어도 돼. 뽀삐 밀어도 돼. 잠깐만. 땅호야 이거. 가자. 라이즈 바텀에 있을수도 있어. 근데 라이즈 바텀에 있어. 우리 다 밀거든. 뽀삐 밀어봐. 뽀삐 밀어봐. 이거 돼? 이거 돼? 종화가 돼? 아니 나 이거 그냥 타워만 쳐봐 타워만 난 앞에서 그냥 그래 할거같이 무빙할게 그냥 암것도 못해 이러면 압박주면 돼 그리고 저희 바로 바텀 타워 두드려줘 이거 위드 라인 밀면서 갈게요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어 얘들아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어 바텀으로 돌아 바텀으로 돌자 이거 레드 나오거든? 너 레드 먹고 가자 저 레드 먹고 가자 이거 레드 4초 우리 바롱 끝났어 오케이 나이스 이등 많이 받다 이거 바텀으로 밀어도 돼요 바텀으로 레드로 돌자 여기서 이거 스타트 되죠 나 미드라인 밀면서 갈게 이거 바텀 밀어봐 천천히 밀어봐 나 안울릴게 안울릴게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밀어 천천히 밀어 일단 라인 클리어 일단 라인 클리어 딜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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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이랑 이제 미드라인 들어간다 이제 오케이 라인 빠져야돼 나 라인 맞춰주면 있게 오케이 어 여기 싸운다 여기 여기 천천히 마와도 돼 천천히 마와도 돼 코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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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코그모 잡았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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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무리했다 우리 둘이 괜찮아 괜찮아 상황 많이 유리해요 더 하자 이거 코그모 노플이야 코그모 노플 나 이거 물어봐 물어도 돼 물어도 돼 타워밀어 타워부터 밀어봐 타워부터 밀어봐 타워밀어 나 종합 버텨봐 버텨 빼야갠다 빼야돼 너 오빠 짬리어 털 떠줄까? 종합 이거 너 버텨 아니아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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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됐어 됐어 까미 까미 아 근데 괜찮아 이거 많이 유리해 이거 밀렀어 이거 밀렀어 게이득이야 게이득이다 이거 사먹제기다 이제 이거 밀리긴 한데? 나이중 안없어서 밀렸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들어가자 이거 사먹제기다 우리 우리 그냥 불용 바론 먹고 가자 불용 바론 불용 바론 그럼 확실할 것 같아요 어차피 쟤네 막을게 나 디맹 가줄게 어제 오브젝트에 안좋은 추억있는데 괜찮지? 아이 종학이잖아 아오케오케 종학이지 저희 일단 욕먹고 바로 바론으로 뛰어요 오케이 욕먹고 바로 욕먹고 나오니까 나 레더버프 다 챙겨 그리고 다운과 이거 쌍버프 먹어 아아 레더버프 얘네 절대 못 나와 그냥 집에 있어야 돼 아니 하다 못 이겨 쟤네 절대 못 이겨 시야를 밝혀야겠다 에이트런들 용 30초 에이트런들 우리 얘네도 얘네도 용 온다 용 못 올 것 같은데 얘네 그럼 우리 이거 좀 기다리면 되지 않아 미니언 라인 일단 다 밀어요 라인 쟤네 일단 이러면 쟤네 탑이 밀리거든 쟤 코오모 없어 코오모 없어 빨리 먹자 나이고 10초 먹고 그냥 바로 먹고 끝내면 되겠지 그냥 오면 싸우자 바로 중에 오면 어 근데 얘네 안와 안와 버렸어 이거 코오모 스턴 넣어주면 내가 구원으로 들어갈테니까 스턴이 잘 넣어줄게 내가 봐줄게 바로 바론으로 바론 오케이 얘네 이번에 근데 바론은 막을수도 있어요 막으려면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빼비다가 그냥 계속 간보자 싸워도 돼요 아 그냥 아예 뭐 강 나오면 싸워도 되고 아님 낚시해도 되고 얘들아 형 치죠 저 여섯 빠름 쟤네 포기했어요 포기했다 포기했다 어 그런 데만 와서 뭐 해보려고 하나봐 엔시야만 바뀌어줄게 못오게 괜찮아 일단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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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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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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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이제 얘 들어가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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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블루 10초 미드 라인 밀어줘 이거 탑 라인 같이 들어가자 이거 오케이 블루 내가 먹어도 되나 네 형 드세요 먹어요 먹어요 나 이거 탑 라인 가져올게 내가 미니언 데려갈게 나 나 이거 미니언 데려가 내 라인에 맞춰줘 어 어 우리 거기 가고있는 가는중 아 자 지금 가야되는데 정확히 오잖아 가는중 잠깐 천천히 우리 라인 하나 보고거든 뒷라인 맞추게 뒷라인 맞추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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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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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도 돼 엑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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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도 돼 헤네 건다 헤네 건다 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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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호모 잡았어 호모 잡았어 람이 노플 람이 노플 그 다음에 엑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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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테하트 Provost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약간 허어시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라 이런 것들 약간 직설적으로 약간 멍청한 척도 좀 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 내에서 이렇게 똑똑하게 잘할 거라고는 예. 그리고 저는 이 순간 드는 생각은 딱 그겁니다. 종학이가 앉았으면 그런 얘기하면 또 약간... 아 딜강 나오고 아니 종학이가 어제 나와서 어제 게임 이겼으면 오늘 게임도 이렇게 이기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분 없이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마무리필요는 비비타 지난 과거를 아쉬워서 너무 잘하니까 아쉬워서